대우 김부빈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여덟을 위해서 트렌드 김빈입니다. 지금 공식소리를 잘해서는 오랜만인데 제가 오늘과 함께하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. 오늘 모든 일에 함께 함께하는 게 더 많아지고 즐거운 시간을 볼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롯데워드 사러 가겠습니다. 경리하고 한 번만 봐주세요. 롯데워드 한 번만 봐주세요. 롯데워드 한 번만 봐주세요. 롯데워드 한 번만 봐주세요. 여기 끝까지 받으세요. 멋있어다. 고맙습니다. 치킨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오일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진짜 멋있어요! 진짜 멋있어요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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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은 다음은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른쪽이요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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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씨씨 윙크 한 번만 더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